같이 같이 설날에 너도 깨고요 우유 우리 설날에 오늘이래요 안녕하세요. 축구 바퀴 오십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그리고 오늘 설날이 오늘 설날? 오늘이 설날인가? 어떻게든? 오늘 설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할머니 댁에 갈 겁니다. 씨안 님도 온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가면 너무 늦어가지고 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송님이랑 수송도 가고 있거든요? 맞다, 그리고 제가 이거 액정이나 이거 다 갈아가지고 좀 화질이 좀 좋습니다. 네. 어쨌든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은 할머니 댁에 왔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고요. 옷을 완전 깔맞춤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깔맞춤을 했고요. 씨안 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온 거. 뭐냐, 만두국이랑 완전 많이 차려놨거든요. 그럼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하는 게 있구나? 요거 아이들 성주. 라이브. 뱉는 게. 뱉는 게. 마스요. 뱉는 게. 마스요. 네, 마스요. 네, 마스요. 블박 인강. 아주. 뱉는 게. 감사합니다. 네, 마스요. 까먹는게 진짜 맛있다. 치즈가 너무 맛있다. 마이크 마트에 있는 물이 딱 빠졌다. 치즈가 다짓는 느낌.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이렇게 물 담아서 먹는거야. 왓! 드디어 세배를 합니다 여러분 세배 시간 아 근데 오늘 세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되나? 아 왜이래 왜이래 빨리 세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새로운 데가?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이뻐라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하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어 어 이거 넌 주안일까 이거 넌 샥 어 저기저기저기 이쁜게 나도 그냥 엄마아빠 말 잘 넣고 그래 주안아 할머니 할아버지 저녁 숙소 우리 꿈꿔! 우리 꿈꿔! 나 안 꿔? 우리 꿈꿔! 나 안 꿔? 아아.... 아아.... 자아.... 자아.... 주아님 5학년 더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아 2학년 됐지요? 행복하고 재밌게 보내세요 안아주세요 와!! 우와!! 엄마는 열심히 한다면 모르는 시간을 먹어요 다시 한 번 더 걸어보는 recommended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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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열심히 하고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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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얘기했죠 그래 이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학원 열심히 다니고 하는 거 열심히 하고 자 맞자 네 감사합니다 다시 줘 다시 하면 엄마 아빠가 줄 거야 알았지? 어 뭐야? 시작은 뭐 어떻게 된 가치 가치 설날엔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엔 오늘이래요 가치 가치 설날엔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엔 오늘이래요 가치 가치 설날엔 설날엔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엔 오늘이래요 새 즐거운 새해 해봅 잘 해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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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